이번 시간에는 긴 피스인 경우 잘 박히지 않을 경우일 때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누 입니다.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박힘 현상이 쉬워집니다. 비누를 가루를 이용해서 박게되면 씌워집니다. 약간 섞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피스를 박을 경우에 뚫림 현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름을 치거나 아니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비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겠죠. 비누입니다. 비누입니다. 감사합니다.